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여워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여우수와 20장에서 22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여우수와의 가난 정복전쟁 5년 마무리는 3가지입니다. 둘째,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2번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제사장 나라는 1개의 중앙성소와 48개의 관공소로 운영됩니다. 넷째, 여우수와는 모세와의 선봉대 약속을 5년 동안 지킨 두 집합반에게 책임을 다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째, 만나세대들의 오해를 푸는 솜씨는 전쟁 능력만큼이나 뛰어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여우수와 20장에서 2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77일, 여우수와 20장 여우하께서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업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업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업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오. 그들은 그를 성업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업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업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업,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문하스 지파 중에서 바산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업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우수와 21장,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네 아들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와 가난한 땅 신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업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업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몬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업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보라임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업을 받았으며, 게루손 자손들은 이사갈지파의 가족들과 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업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우벤지파와 갓지파와 스블론지파 중에서 12성업을 받았더라.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업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업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왓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업 유다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업의 박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여,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띌과 그 목초지와 에스트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업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부원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업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업은 모두 열세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업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업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야룬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업이요, 또 문하세판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업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업들은 모두 열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루손 자손에게는 문하세판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곤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업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보랏과 그 목초지와 야룸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업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루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업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업이라, 게루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업은 모두 열 세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수블론 지파 중에서 용로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다와 그 목초지와 나할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업이요, 로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업이요,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업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이니 그들이 제비뽑어 얻은 성업이 열 두 성업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업은 모두 마흔 여덟 성업이었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업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업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하 22장 여호와께서는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하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하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하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한 땅 신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꼭 그들의 소유지 길라하스로 가니라, 르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한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한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오운 회중이 신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하스를 길라하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하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오운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를,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며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오운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오운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문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가짜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는 이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재단 외에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나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르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느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가짜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난한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가짜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가짜손이 그 재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오늘 우리는 여호수와 20장에서 2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와는 가난한 땅 분배까지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일을 정리합니다. 첫째, 모세가 요단 동편에 세운 세 개의 도피성처럼, 요단 서편에도 세 개의 도피성을 세워, 이스라엘에 여섯 개의 도피성 설치를 마무리합니다. 둘째, 레위지파에게 여섯 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마흔 여덟 개의 성읍을 분배합니다. 셋째, 지난 5년 동안 가난 정복 전쟁에 선봉되었던 르벤 갓 문하세 판지파를 축복해주며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에서 마흔 여덟 개의 레위인 성읍은 제사장 나라의 학교이자 도피성 관리 그리고 공중보건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유지되는데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렇게 여우수아는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잘 정착시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하나님 나라의 관공서로서 제사장 나라 마흔 여덟 개 성읍 이상 가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꿈꿉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